자 이제 테마 2 보죠.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우리 이제 모의고사 보면 첫 문제가 이 문제예요. 부동산의 개념이 뭔지. 부동산의 개념은 무엇을 부동산이라 하는지 부동산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겠지만 학문적으로 이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뭘로 이해할 건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개념의 부동산의 뜻을 복합적인 뜻으로 부동산을 바라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종합식이다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부동산을 세 개의 측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겠다. 법 경기 세 개의 측면으로 각각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협의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뜻이고 광의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봤을 때 법에서는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민법상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민법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냐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민법상 부동산 법률에서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 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해요. 정착물이라고 한다는 건 붙어져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죠 대표적으로 건물은 토지에 붙어져 있으니까 나무도 붙어져 있어요. 도로, 울타리, 담장, 국어. 국어가 혹시 뭐예요? 국어. 아직 안 배웠어요? 인공수로. 인공수로. 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수로. 우리 시험 문제에 또 학계론에서 국어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인공수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건 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들은 부동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포함한대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본다. 법률에서. 자, 준 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이 아닌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등을 얘기하는데 부동산과 비슷한 게 있네. 부동산 취급해 줄게. 라고 하는 걸 준하여 취급해 줄게. 이걸 의제해 줄게. 라고 하거나 간주해 줄게. 라고 해요. 간주 부동산, 의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준 부동산을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일단 중요한 건 준 부동산은 동산 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산 등이에요. 즉,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등인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줄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부동산은 무조건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등기 등록을 해야 돼요. 부동산인 것 중에 등기 등록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해요. 그럼 등기 등록하는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공시 제도라고 그래요. 공시. 원래 이제 큰 의미는 공시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제도를 공시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가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하면 등기부가 있죠. 대장도 있죠. 지적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공시 제도라고 한 건 만약에 옆에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누구 거고 몇 평이나 대고 용도가 뭐고 콘크리트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할 때 등기부 떼보면 돼요. 내가 등기소 가서 옆에 건물 주소를 쳐가지고 이거 등기부를 떼볼 수 있죠. 내 것만 떼볼 수 있어요. 남의 것도 떼볼 수 있어요. 남의 것도 떼볼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떼보면 이 건물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용도고 누구 거고 몇 평이고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게 했네요. 그래서 등기 등록은 사실 나라에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부동산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등기 등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시 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시법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등기 등록 배우는 거예요. 법적으로 등기할 때 등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대장이나 지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공적 장부라고 해서 줄여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스터디 공부 말고 공적 장부를 줄여서 공부해요. 공부 사항이라고 하면 정부 장부 사항이라는 뜻이에요. 등기 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 대장 지적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 등록 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도 있대요. 자동차 등록해요. 그렇죠. 자동차는 동산인데 등기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해요. 이렇게 동산임에도 등기 등록하는 걸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네. 그러면 부동산 외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고 해서 준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계, 광학권, 재단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준 부동산이라고 하고 중개사법에서는 외워야 되겠지만 학교론에서는 자동차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동산 등인데 등기 등록한다. 부동산과 비슷하네. 그래서 뭐 취급해준다? 준 부동산, 부동산 취급해준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동산 등이다. 동산 등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디에 포함시켜준다? 광희의 부동산에는 포함시켜준다.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준 부동산은 동산 등인데 광희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준 부동산은 동산 등이다. 그런데 무슨 부동산에는 포함시킨다? 광희의 부동산에는 포함시킨다. 이렇게 정의가 돼야 돼요.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으로 봤을 때. 방금 봤던 거 이제 법률적으로 본 거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까 경제활동이라고 할 때는 수요와 공급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경제성이라고 할 때는 수익과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이런 경제라는 단어와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좀 편할 거고. 그러면 이제 토지가 여기 있어요. 내 토지예요. 내 토지가 있는데 이걸 토지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건 내 재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높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 되거나 자본이 될 수 있어요. 이 둘 다 뉘앙스는 굳이 중요하지는 않고 재산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내 토지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건 내 자산이야. 재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바라볼 것을 경제적 개념으로 접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자산이다. 자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재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요 공급 관련됐으니까 부동산을 생산제이자 소비제로 볼 수 있고 얘는 공급과 관련된 거고 얘는 수요와 관련된 거예요. 거래하는 물건을 상품이라 그래요.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수요 공급과 관련돼 있고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만들려면 토지가 필요해요. 반드시 토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토지는 생산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소비제도 직접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양림에 가서 공원에 가서 소비를 하죠. 뭘 소비해요? 기분 좋은 걸 소비하는 거예요. 효용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내고 공원에 들어갔어요. 휴양림에 갔어요. 나무도 있고 토지도 있고 예쁜 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비하면서 보면서 내가 효용을 느끼고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직접 소비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를 소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생산제이자 소비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할 수도 있죠. 거래하는 물건을 상품이라 그래요. 상품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경제적 개념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보너스로 출주자가 내겠다. 이걸 내요. 경제적 개념의 다섯 개 외우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다섯 가지 무적으로 외워야 돼요.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 경제적이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지 수요 공급과 관련되어 있지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산 자본이자 동시에 생산제 소비제 거래하는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럼 토지는 생산제이자 동시에 소비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무슨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보너스로 나올 때 나오는 지문이니까 경제적 개념의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기억해 놓고 앞으로 이제 기술적 물리적이란 말이 똑같이 쓰이는데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이제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물리적 측면이다,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의 의미예요.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뜻은 눈에 바라봤을 때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예전에 유명한 얘기들이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뭐 있죠? 들어봤죠? 저 푸른 초원 위를 한번 딱 생각해 보면 저기 푸른 초원 위에 있대요. 나무 이렇게 산들이 있고 그 아래 저기에 푸른 초원이 있대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죠. 저기라는 위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치, 큰 산 아래 초원이 있는데 저기라는 위치가 눈에 보여서 눈에 보이는 걸 저기 보이는 건 저 푸른 초원인데 푸른 초원이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인데 보이는 위치가 있어요. 위치, 위치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위치로 보겠다. 이걸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겠다예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위도, 경도에 따른 위치가 정해져요. 토지가 있다라면. 그래서 위치로 볼 수 있고 공간이 있어야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라고 얘기했어요. 공간이 있으니까, 평탄한 공간이 있으니까 집을 짓을 수 있어요. 공간으로 보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 이것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주변에 보니까 산과 나무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자연환경이 산이고 나무고 토지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보여지는 모습이 자연환경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자연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외워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면 얘예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지, 상품.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출처자가 응용문제로 내겠다. 그랬을 때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법이나 경제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는 무형이에요. 그런데 기술 물리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인다는 건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적 측면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개념의 부동산에서 유형적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렇게 낸다라면 많이들 속아 넘어가요. 복합개념의 부동산에서 복합개념의 부동산에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산이자 생산재이자 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즉 유형이란 말 나오면 기술적 물리적만 관련된 거지. 법이나 경제는 형태가 없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복합개념의 부동산을 받고 정착물을 보죠. 정착물 우리가 이제 정착물이라고 하면 법률에서 협의든 광의든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에 토지 정착물 광의 부동산에 토지 정착물 준 부동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착물이라고 하면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물은 붙어져 있는 물건인데 원래 움직이는 동산이었으나 정착물 정착된 거예요. 어디에? 토지나 건물에 부착되어도 토지나 건물에 부착되어도 이걸 뭘로 보겠다 부동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움직이는 거였으나 이게 토지나 또는 건물에 부착이 돼 있으면 정착물로 인정해 줄게 정착물로 인정되면 부동산으로 봐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일 만한 이유가 있게 오랫동안 단단히 붙어져 있어야 돼요. 그냥 간단히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거나 쓸모 붙여도 아무 붙여져 있는 거에 효용이 없으면 이건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토지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구적으로 부착되어야 된다. 영원히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부착될 목적으로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용도에 맞게 부착되어야 된다. 용도에 맞게 부착되거나 특수시작되어 부착되어 있다. 이런 건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한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로 부착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부착한 건 일시로 부착한 거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오랫동안 부착할 목적으로 부착한 거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예소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제거했을 때 또는 분리했을 때 떼어냈을 때 손실이 발생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해야 이게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걸 떼어냈어요. 떼어냈는데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낼 때 문제를 발생해야 떼어낼 때 문제를 발생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시계나 액자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떼어낸다고 해도 건물의 기능이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동산인 거예요. 정착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건물에 스위치나 또는 여기 있는 LED 등이 있어요. 이거 떼어내면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건물에 문제가 있죠. 건물은 여기 조명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떼어내면 밝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건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부동산을 팔았어요. 누군가에. 그러면 정착물은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죠. 그런데 떼어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은 이건 동산이니까 넘겨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된 거를 정착물로 볼 때 떼어낼 때 문제를 발생시켜야 이걸 정착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자집을 한번 볼게요. 얘는 집인데 임시로 만든 집이에요. 오랫동안 살 목적이에요. 임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물로 안 봐요. 그럼 뭐라고 본다?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심어져 있는데 나무 중에 유일하게 가식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옮겨 심으려고 잠깐 임시로 하루 이틀 정도 심어놓으려고 심어놨던 나무예요. 그럼 얘는 오랫동안 토지에 붙일 목적으로 심어놓은 게 아니니까 얘도 정착물이 아니에요. 동산으로 보는 거고 임차인이 붙인 물건 임차인 정착물 얘도 역시 이사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얘도 정착물이 아니에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분리과실 떨어진 과실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여기에 붙어져 있는 이 과실은 나무로 보는 거고 떨어졌다라면 떨어진 거죠. 분리된 과실이니까 얘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 수확물이나 분리과실은 떨어진 거니까 동산으로 본다. 얘들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산 자 그럼 이제 토지나 건물에 잘 부착되어 있으면 이제 부동산으로 보낼 건데 자 이만큼 본 건 토지에 부착된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정착물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 중에 독립된 것도 있고 종속된 정착물도 있더라라는 건데 이 앞에다가 토지 소유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토지 소유권과 독립된 정착물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토지에 붙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정착물 붙어져 있는 물건에 소유권이 땅 주인이 같냐 아니면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 여기 뭔가 이렇게 붙어져 있대요. 이렇게 붙어져 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여기 토지에 있을 때 나무도 붙어져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붙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돌담도 이렇게 돌담이라 해보죠. 이렇게 붙어져 있다 해보죠. 그럼 여기 있는 정착물들이 정착물들이 땅 주인이 갖는 거냐 아니면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야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인정되는 거야. 법적으로 별도의 주인이 따로 있어. 이런 건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착물을 독립정착물 당연히 건물은 건물 주인 따로 있어요. 땅 주인이 갖는 건 아니죠. 무조건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 별도로 인정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런 걸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라고 나왔는데 명인 방법은 이름을 밝히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제가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심어놓고 여기에다가 팻말을 황재원 나무 뭘 기념해서 심어놨다. 언제 언제 이렇게 심어놨어요. 자 그러면 남의 땅에 심어놨어요. 몰래 심었어. 몰래 심었어요. 그러면 땅 주인이 야 이 나무 내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없앨 수가 없어요. 이름을 밝혔잖아요 제가 황재원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제 거예요. 땅 주인 게 아니라 독립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야 남의 땅에다가 심어놨잖아. 그러면 네 권리 인정될 수 있긴 한데 땅 주인이 내 땅에다가 심어놨으니까 내 땅 사용료는 줘야지 야 사용료 줘라. 지상권을 줘든지 이산산권을 주든지 임차권을 줘라. 임대료를 줘라. 그러면 줘야 돼요. 남의 땅에서 내가 심어놨으니까 그런 땅의 사용 대가는 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나무의 소유권은 땅 주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나무를 등기도 할 수 있어요.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 등기됐다는 건 나무주인이 누구 거로 있다라고 등기가 된 거죠. 땅 주인권과 별개로 등기가 다 됐다라면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나무라고 등기가 됐다라면 그 등기된 사람 거지 땅 주인 게 아니에요.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권원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남의 땅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무조건 다 누구 거냐면 경작자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조건 경작자 거다. 사실 토지 관리가 어려운 게 이 이유예요. 제가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비워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고 3년 뒤에 개발하러 갔더니 할머니가 다 옥수수 감자 심어놓고 있어요. 이거 마음대로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들 다 찾아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니까 경작자 거예요. 할머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토지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무단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덕에 펜슬을 쳐서 내 땅의 범위를 정확히 고지하고 거기다가 안내문을 열어야 돼요. 걸어놓고서 이건 누구 땅이고 언제 언제 개발할 목적이니까 함부로 들어와서 경작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구나 보기 쉽게 고지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경작했다. 그럼 이제 법적으로 충분히 고지했는데도 무단 경작했으니까 이건 할머니 거 인정 안 된다. 라고 해서 밀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러면 괜찮은데 그냥 빈 땅으로 놔두고 아무 얘기도 없다가 나중에 개발하려고 할 때 옥수수 감자 심어놓은 거 마음대로 밀 수가 없어요. 경작작권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 네 가지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지만 얘들은 별도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다. 그래서 얘를 독립정착물이라고 해요. 네 가지를 외워야 돼요. 네 가지가 첫 번째 건물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줄여서 명인방법 수목 나무 이렇게 기억하고 등기된 잎목 등기된 나무를 잎목이라 해요. 등기된 잎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놔야 돼요. 그럼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 중에 이 네 가지가 아닌 정착물들은 다 뭐예요? 종속정착물 그러면 이 정착물의 주인은 다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별도로 얘기가 없어도 무조건 땅 주인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돌, 담, 축대, 구거 이런 것들은 다 다 땅 주인이 갖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과 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건 재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서 알아서 자라는 자라는 나무는 누구 거다? 땅 주인 거예요. 그냥 산에 알아서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알아서 자라는 나무에 이건 다 땅 주인 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 중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이건 독립정착물 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붙어져 있는 거 독립정착물 네 가지가 아닌 건 다 땅 주인이 갖는 거다. 이걸 종속정착물 이라 그래요. 그래서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독립정착물 네 가지 외워야 되겠네요. 건물 명인방법 수모 등기된 임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네 가지는 독립정착물 나머지는 다 종속정착물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 땅을 팔았는데 건물을 팔았는데 얘가 도대체 정착물인지 동산인지 모르겠대요. 구분이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동산이면 내가 떼어서 가질 수 있죠. 시계나 액자 같은 건 떼어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야, 이건 모르겠어. 정착물인지 동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뭘로 간주하고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하고 넘겨줘야 돼요.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고 해서 다 떼어놓고 이걸 넘기면 계약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야, 이거 동산인 것 같아 라고 다 떼어냈어요.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어서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정착물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넘겨져라. 나중에 가서 법률관계를 해석해서 야, 이건 확실히 동산이야 라고 인정된다라면 떼어올 수 있는 거지. 계약관계를 흐트리면 안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일단 모르겠으면 뭘로 보고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게 이게 일반적인 관례상의 원칙이에요. 그렇다라는 거 정착물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 움직이는 것이 붙어져 있을 때 정착물로 보는데 붙어져 있어야 되는 것은 이유 있게 오랫동안 단단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게 부착되면 정착물이 돼요. 이때 떼어낼 때 문제를 발생 해야만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붙여지면 정착물이 되고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 다 정착물이 될 건데 이제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라면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착물이 있더라. 이런 것을 독립정착물 토지 소유권에 다 포함된 정착물도 있더라. 이걸 종속정착물 이때 독립정착물 네 가지 외워야죠. 나무는 나무는 정착물이에요. 대부분이 다 정착물이에요. 알아서 잘 잘하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나무긴 한데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되거나 등기됐다라면 독립정착물 그런데 단 하나 나무가 정착물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 가식수목 하나예요.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는 얘는 임시로 심어놨으니까 부동산으로 안 보고 나머지 나무는 다 부동산이 되는데 명인 방법이나 등기가 됐으면 이건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잘하는 건 종속정착물 정착물이라고 본다는 건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첫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이거예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과 나무는 나무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종속된 부동산으로 보는 거다. 독립된 게 아니라 종속정착물로 본다라고 나와야 돼요. 나무 중에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건 뭐밖에 없다? 가식수목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나무 중에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건 가식수목 하나뿐이다. 이렇게 기억해놓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보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 권리는 소유권은 어디까지 미칠 거냐 지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이나 지하까지도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겠죠. 이걸 공간적 범위의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소유권은 어느 범위까지 공간적으로 미치냐라고 했을 때 공중이나 지하까지도 지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동산에서 민법에서 보면 부동산에 대한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은 지표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하에 미친다. 상이면 공중, 하면 지하를 얘기하는 거죠. 공중, 지하까지 영향을 미친다.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공중이나 지하까지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대는 아니에요.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공중이 있고 지하가 있을 때 여기를 공중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하라고 했을 때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 범위까지만 개인 권리가 미쳐요. 그래서 이 범위까지만 개인 권리가 미친다. 이만큼까지만 소유권의 범위에 미쳐요. 무한대로 맨 위까지 맨 아래까지를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맨 위와 맨 아래는 정부 거예요. 공적 권리고 정부 거고 일정 범위까지 일정 범위는 시드나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다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부분까지만 몇 미터다 몇 미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판결을 해줘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일정 범위의 공중과 지하까지만 권리가 미친다 라고 봤을 때 권리가 미치는 곳이 사적, 사적 개인 권리가 미치는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까지예요. 공중권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공중에 대한 권리 일조권도 공중 조망권도 공중인데 그렇다 치고 예를 기억해놔야 돼요. 용적률은 공중에 대한 권리예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공중으로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 어디까지 높게 지을 수 있느냐? 이걸 용적률이라 그래요. 그럼 용적률은 공중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표, 표면을 이용할 권리를 경작하거나 건축할 권리인데 용수권 기억해놔야 돼요. 용수권 용수권은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져 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용수권이라 그래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그런데 지표에 있는 물을 끌어쓰는 거예요. 지표에 있는 물을 끌어쓰는 권리를 용수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나와서 작년에 나와서 많이 틀렸어요. 용수권은 지하권이 아니라 지표권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권 땅 아래인데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권리를 사적 지하권이라고 하는데 한계심도 이내 한계심도라고 있는데 이 깊이에 이 이 이 깊이까지를 한계심도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계심도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다 달라져요. 50미터 잡을 수도 있고 70미터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한계심도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가 개인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데 이 안에 있는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돼요. 그런데 이거 기억해놔야죠. 미채굴 광물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건 땅 주인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요. 이건 광업법에서 따로 권리가 인정되는 거지 내 땅 아래에 석유가 묻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석탄이 묻어져 있어도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땅 주인 게 아니라 이건 광업법에서 열과는 또 다른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채굴 광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공간, 공중, 지하까지 이용되는 걸 이걸 입체 공간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입체 공간을 3차원으로 인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차원 얘기하면 공중, 지표, 지하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를 지중이라고도 해요. 지중. 지, 땅, 지, 중, 중간에 있다. 땅 중간이다. 땅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속 중간을 얘기하니까 지하권을 지중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는 다 정부 거죠. 정부 거. 그래서 전파나 통신이나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건 정부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위에 전파 지나다니면 안 돼. 비행기 다니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계심도 이하에 초과되었어요. 더 깊은 데까지는. 이건 나라 권리예요. 만약에 지하철이 내 땅인데 이렇게 지나갔어요. 내 땅 아래 지나갔으니까 보상해줘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정부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하철이 사적 지하권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갔다. 50미터 이내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 땅 아래 지나갔네. 내 땅 사용했으니까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문에 나온 것 중에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기억해놔야죠. 용적률 이렇게. 공중권이에요. 그러면 공중권을 활용할 때 용적률이 들어가야 돼요. 용적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건 뭐냐면 공법에서 배울 건데 공개공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땅이 있고 건물을 지었는데 내 땅의 좀 넓은 부분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휴양시설을 갖췄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췄대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땅을 일부러 썼네. 그러면 용적률 높여줄게. 용적률 인센티브 줬게. 건물을 더 높게 지을게 해줄게. 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 그래요.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용적률 나왔으니까 이건 공중권을 이용한 방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구분지상권 같은 거. 예를 들면 내 땅 위에 고압선이 지나갔어요.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 땅 위에 정부에 고압선이 들어갔다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땅 위나 아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지표 말고 공중이나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공중까지 포함된 내용이고. 개발권 양도제. 이 개발권이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개발권 양도제도. 우리 배웠잖아요. 실시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미실시 제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도는 미실시 제도인데. 잠깐 보죠. 중요한 제도니까. 만약에 정부가 여기는 규제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이고 여기는 개발 지역이라 해보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규제 지역이에요. 원래는 둘 다 5층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용적률이. 5층까지 짓게 해줬는데 정부가 갑자기 1층까지만 짓고 더 이상 지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규제 지역이 된 거예요. 이만큼 짓지 마라. 그러면 여기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손해를 입죠. 짓지 마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의 형평성이 어긋나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 도입했는데 못 짓게 한 만큼의 이만큼 이 4층짜리에 해당되는 못 짓게 한 만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줄게. 개발권을 부여줬어요. 이건 뭐냐면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4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줄 테니 너 이 땅에서는 못 짓게 했지만 이걸 팔 수는 있어.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는 원래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이 개발권을 사오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야 니들은 이거 사와서 건물 더 높게 지어라. 그러면 한 층에 만약에 1억씩 팔았어요. 그럼 4개를 팔았으니까 4억으로 거래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야 보상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규제한 만큼을 보상해 주지 않았느냐. 정부가 돈 썼어요. 시장을 통해서 보상된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는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여기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땅을 사서 건물을 더 짓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면 개발권을 사와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겠죠. 초과 용적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발권을 뭐 했다. 양도했다. 개발권 양도 제도. 이전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규제 지역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 개발권을 팔아서 보상받게 하는 제도. 그런데 중요한 건 폐지되진 않았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다. 기억해놔야 돼요. 시행된 적이 없어요. 과거 정권에서는 시행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시행을 못했어요. 자, 어찌 됐구나. 이 개발권이 뭐예요?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용하는 거예요. 공중권을 이용한 거예요. 공중권. 여기에 지상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상권은 공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 사용하는 얘기고 공부한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공중지표지하라고 하지 지상지표지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공중지표지하 이렇게 돼요. 지중권은 지하를 얘기하는 거고 기억해낼 것은 정리하자면 용적률은 뭐에 해당되는 거다? 공중권. 공중권. 용수권은 어떤 권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표권. 지표권에 해당되는 거고 지하권 중에서 지하수는 인정되지만 미채굴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네 번째 별표 채워놓고 별표 예쁘게 글어놓고 아마 3월달 첫 모의고사 또는 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이에요. 거의 제가 보기에 한 99% 1번 답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내든 누가 내든 복합이라는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겠다. 뭘로 보겠다? 법경기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보겠다. 부동산을 법경기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보겠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경제적으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기술적,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보겠다를 얘기하는 걸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복합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얘는 각각 독립된 객체의 부동산이에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각각 등기부 있어요? 당연히 등기부 각각 있어요? 각각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대요.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의 이런 게 대표적인 부동산 활동이니까 대상이 된다. 이럴 때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러는 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 아파트 거래하죠? 많이 팔아보고 샀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거래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권의 권리를 따로 떼어서 거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건물만 판 경우가 없어요. 아파트 등기부를 보면 건물 부분의 가치와 대지 사용권, 토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에 대한 권리가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떼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항상 붙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동산에 거래를 할 때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동시에 붙어져 다니고 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이루는 말이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이 두 개 구분해놔야 돼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내죠. 부동산을 법경기 측면에 복합개명으로 이해하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고. 이렇게도 될 수 있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물건으로 부동산을 통해 대상이 될 때 이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나오면 이렇게 복합부동산 나와야 되고 법경기 나오면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1번 틀리면 나중에 반성해야 돼요. 거의 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제가 내든지 다른 선생님 내든지 3월달 또는 처음 시험에서 1번 문제에 답으로 주로 내는 문제니까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전혀 다른 거다. 자, 문제 보죠. 자,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임차인 정착물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심심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문제 푸는 걸 보고 선생님이 뭔가 체크했다. 그럼 핵심 키워드예요. 이 문장에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임차인 정착물은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임대인이 정착해야 돼요. 임차인 임대인이 부착한 물건이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맞죠?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외워야죠?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의 특성을 지닌다. 맞고 자, 준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준부동산은 중요한 건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 그래서 동산등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부동산 집어넣으면 다 틀려요. 실제로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준부동산은 동산등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동산등이다. 그런데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수단, 등기등록을 얘기하죠. 등기등록하는 동산등으로 뭐에는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 법률적 측면에서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준부동산은 동산등인데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야지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은 아니에요. 얘는 동산등인데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나왔어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얘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어찌저찌 하면서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뤄질 때 이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어, 틀렸지.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해야 돼요. 복합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제거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제거했을 때 떼어냈을 때죠. 분리했을 때, 제거했을 때 보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한대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손실이 발생하는 발생하는 떼어냈을 때 기능이든 효용이든 물리적이든 뭔가 문제가 발생해야만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야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2-1번에는 틀린 게 4번 이거 다음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한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부착된 물건 중에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인데 토지와 독립된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정착물이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인 것은 이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네 가지를 외워놨어야 돼요.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 수모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모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돼야죠. 3번은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얘는 뭐예요? 종속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은 맞는데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정착물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네 가지를 외워놔야 되겠네요. 독립 정착물 2-3번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 어떤 물이냐면 지표에 있는 물이에요.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 무슨 권리에 속한다? 지표권에 속한다. 그래서 용수권은 지표권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정당이 있는 범위라는 건 무한대는 아니다. 무한대로 위아래가 아니라 어떤 부분까지 범위까지만 토지 어디에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나왔어요. 위아래 공중지하까지 미친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중요한 건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가 중요한 단어예요. 뿔은 뭐라고? 3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만약에 평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평면적은 안 되고 여기에 평면적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공간을 공중지하까지 얘기하니까 입체 공간으로 3차원 공간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 번째 보니까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화법에 열과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에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중공간을 활용한대요. 공중권을 활용하는 예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맞아요. 용적률이 공중공간이고 개발권 이전제도 얘도 맞죠. 개발권이 용적률이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고 지중권은 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무슨 권리예요. 지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권 지하권은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지표상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지표권이라고 나와야 돼요. 지표권 지표를 이용하는 거니까 지표권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지중권이 아니라 지중권은 지하권을 얘기하니까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여기에 경작할 권리 건축할 권리 등이 있는데 이런 건 지표권이라고 나와야죠. 지중권이 아니라 지표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11월 12월 달에는 거의 3시간 정도 공부했지만 아마 1, 2월 달에는 4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쉬었다는데 일단 먼저 결론만 얘기하면 토지의 분류는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32에 나왔을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매년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서 내가 한 문제를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예를 틀리면 안 돼요. 보니까 근데 내용이 좀 많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외우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들이니까 무조건 잘 배우고 내 걸로 다 만들어야 되겠다고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틀리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내용 쉬었다 갈게요. 그래요.